테살리아의 페레스. 테살리아 지역의 설립자로 전해지며 이올코스를 세운 왕으로 여겨집니다. 페레스는 크레테우스와 티로의 아들로 아다스티아와의 사이에서 아담헤토스를 비롯한 자식을 두었습니다. 아들인 아담헤토스는 나중에 아폴론의 도움을 받는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페레스의 다른 인물들. 크리스 신화에는 종종 같은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 존재하므로 상황에 따라 페레스가 다른 역할이나 인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야기에서는 전사, 영웅 등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혹시 특정한 페레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테살리아의 페레스. 출신과 가문 페레스는 크레테우스와 티로의 아들로, 이 집안은 제우스의 후손으로 전해져 강력한 힘과 지혜를 가진 가문으로 묘사됩니다. 이올코스 창설 이올코스는 그리스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로 아르고나우타이 탐험에 출발하는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페레스는 이 도시를 세우고 이 지역을 통치한 초대 왕이었으며, 나중에 이올코스는 그의 아들 아담헤토스가 다스리게 됩니다. 아담헤토스와의 관계 페레스의 아들 아담헤토스는 아폴론의 친구이자 지원을 받은 인물로 유명합니다. 아폴론은 아담헤토스를 도와 여러 시련을 이겨내도록 했으며, 페레스 역시 그로 인해 아폴론과의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 이름을 공유하는 인물들. 크리스 신화에는 종종 비슷한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페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도 그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야기에서는 페레스가 다양한 지역에서 전사로 등장하거나, 아테네나 테바이 등 다른 신화 속 왕과 관련되기도 합니다. 3. 상징과 전승. 페레스는 흔히 도시의 창건자나 기초를 다지는 인물로 상징되며, 그가 세운 이올코스는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인 탐험 이야기인 아르고나우타이 원정을 떠나는 주요 도시로서 나중에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의를 통해 페레스가 그리스 신화에서 시작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역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1. 페레스의 혈통과 후선. 페레스의 혈통은 테살리아와 이올코스 왕가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의 아들 아담헤토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상당히 독특한 이야기를 지닌 인물입니다. 아담헤토스는 아폴론의 도움을 받아 죽음을 피할 뻔한 일화로 유명합니다. 죽음의 신 타나토스가 그를 데려가려 하자 아폴론이 개입하여 아담헤토스가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국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아담헤토스를 대신해 목숨을 내놓지만 헤라클레스가 이들을 구하면서 아담헤토스 가문은 신의 도움을 받는 운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1. 페레스와 아르고나우타이 탐험과의 간접적인 연결. 페레스의 왕국이었던 이올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제이슨이 황금, 양털을 찾아 떠나는 아르고 원정대의 출발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르고나우타이 탐험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제이슨과 원정대가 겪는 모험들이 담긴 상징적인 이야기로써 그리스 서사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이올코스를 세운 페레스의 후손들이 결국 아르고나우타이 탐험을 이끌게 되면서 그의 혈통은 지속적으로 중요성을 지니게 됩니다. 3. 이올코스의 역사적 신화적 중요성. 이올코스는 테살리아 지역의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으며 특히 신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올코스의 참건자로 전해지는 페레스는 이 도시를 테살리아 지역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중심지로 만들었고 이후 후손들이 이를 유지해가며 왕국을 이끌어갔습니다. 아르고나우타이 이야기를 포함하여 다양한 신화 속 인물들이 이 도시와 연결되며 후대까지 이 지역은 신화 속 중심지로 여겨졌습니다. 4. 페레스와 신화 속 인물들 간의 연결성. 그리스 신화에서 페레스는 주로 지역적 영웅이자 창시자로서의 상징성을 가지며 나중에 그의 후손들이 다양한 신과 영웅들과 연관되어 신화 속 모험과 이야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렇듯 페레스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신들의 가호와 영웅적 유산을 물려준 인물로 그려집니다. 1. 페레스 가문의 왕권 계승과 갈등. 페레스는 이올코스 왕가의 창시자로서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이올코스는 테살리아 북부의 중심지로 왕권을 두고 많은 갈등과 음모가 벌어지는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페레스의 가문을 배경으로 페리아스와 아이손 형제의 권력 다툼이 벌어지는데 페리아스가 왕위를 차지하고 제이슨의 아버지인 아이손을 쫓아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제이슨은 나중에 황금 양털을 찾아야 하는 숙명을 짊어지게 되며 왕권 회복을 위한 영웅적 과업에 나서게 됩니다. 2. 페레스의 후손과 신들의 개입. 페레스 가문에는 신들의 깊은 개입과 가우가 따릅니다. 아담헤토스와 아폴론의 관계는 그 중 하나로 아폴론이 일정 기간 동안 아담헤토스의 하인으로 일하며 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관계로 인해 아담헤토스는 여러 차례 생명을 구제받는 특권을 얻었고, 서의를 통해 페레스 가문은 죽음과 재생을 상징하는 신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헤라클레스 역시 이 가문에 개입하여 알케스티스를 구하는 모험을 펼치면서 페레스 가문은 신들의 도움을 받는 왕가로서 독특한 위상을 얻게 됩니다. 3. 이올코스와 아르고나우타이 탐험대의 중요성. 제이슨과 아르고나우타이 원정은 그리스 신화에서 페레스의 후손들이 가장 빛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 모험은 단순한 탐험이 아니라 왕권을 되찾기 위한 서사적 여정으로 이 과정에서 원정되는 강력한 용들과 마법 같은 장애물들을 겪게 됩니다. 특히 제이슨은 페레스 가문의 후손으로서 자신의 혈통과 운명을 극복하기 위해 모험에 나서며 이는 왕권 회복이라는 더 큰 신화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 이올코스와 주변 왕국들과의 관계. 이올코스는 단독적인 도시 국가가 아닌 테살리아의 여러 다른 도시 및 왕국과 연관된 네트워크에 속해 있었습니다. 주변 왕국들과의 결혼동맹, 전쟁, 우정 등의 관계는 페레스와 그의 후손들에게 있어 중요한 외교적 문제였습니다. 이는 그리스 신화 속에서 그리스 여러 지역들이 정치적, 가계적으로 얽혀있음을 보여주며 페레스의 후손들 또한 이러한 관계를 통해 힘과 영향력을 넓히고 유지했습니다. 5. 페레스의 상징적 의미와 유산. 페레스는 단순한 도시의 참건자가 아니라 그의 혈통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층적인 이야기의 구심점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의 후손들은 테살리아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에 걸쳐 영웅적 업적과 신화적 교훈을 남겼으며, 페레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비극과 서사시에 자주 등장하며 사람들에게 영웅적 삶과 신적 가호의 의미를 일깨워주었습니다. 1. 페레스 가문과 희생의 주제. 페레스의 가문에서 두드러지는 또 다른 주제는 희생입니다. 그의 아들 아담헤토스의 이야기에서 두드러지듯, 아담헤토스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받았을 때, 그의 아내 알케스티스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희생합니다. 페레스는 그리스 비극에서도 자주 다뤄진 주제로, 인간이 자신의 사랑과 가족을 위해 감내하는 희생이 신의 관점에서 얼마나 고귀한지, 그리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탐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헤라클레스가 다시 등장해 알케스티스를 죽음에서 구출하는데, 이는 아담헤토스 가문이 신들의 보호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2. 제이슨과 미디어의 비극적 사랑. 페레스의 후손인 제이슨은 아르고나우타이 탐험을 마친 후, 콜키스의 공주 메데이아와 결혼하게 되지만, 그들의 사랑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제이슨이 권력을 위해 메데이아와의 관계를 청산하려고 하자, 메데이아는 격렬한 복수심에 불타며 그들의 자식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에서 사랑, 배신, 그리고 비극이 얽힌 가장 극적인 이야기 중 하나로, 제이슨과 페레스 가문의 비극적 운명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이 비극은 가문을 위한 권력욕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제이슨의 행위로 인해 페레스의 가문이 종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3. 페레스 가문과 아르고 원정대의 상징성. 아르고 원정대의 이야기에서 페레스의 후손들이 겪는 모험은 단순히 황금 양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성장, 두려움, 탐구 정신을 상징합니다. 제이슨과 그의 동료들은 강력한 신들과의 싸움, 미지의 세계 탐험, 고난과 장애물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이는 인간의 도전과 극복 정신을 대표합니다. 페레스가 창설한 이올코스는 이 모든 모험의 시작점이자 중심지로 탐험 정신의 상징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4. 이올코스 왕국의 몰락과 후대의 영향. 제이슨의 비극 이후 이올코스는 차츰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는 권력과 영웅적 행위가 반드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페레스 왕가의 이야기는 그리스 전통에서 권력과 혈통이 주는 책임과 위험성을 교훈으로 삼게 합니다. 이올코스의 쇠락은 또한 페레스 왕가의 이야기의 끝을 알리는 동시에 그리스 다른 도시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5. 그리스 신화에서 페레스와 이올코스 왕가의 상징적 의미. 페레스와 그의 후손들은 결국 시작과 끝, 희생과 구원, 탐험과 몰락이라는 다양한 상징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가문은 왕가의 위험과 신들의 가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적 갈등과 외적 사건에 의해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페레스와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 가족과 권력의 갈등, 인간과 신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신화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페레스와 그의 후손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다루는 상징성과 주제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 신과의 관계, 그리고 권력과 사랑에서 비롯된 비극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합니다. 특히 이올코스를 둘러싼 페레스 가문 이야기는 인간적인 고뇌와 결단, 신의 간섭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어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주제를 한 대 모은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집니다. 추가로 이들 이야기의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더 깊이 있는 주제와 연결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페레스 가문의 혈통과 제우스의 혈통성 페레스는 제우스의 후손이라는 신성한 혈통을 통해 왕가의 정통성을 부여받았으며, 이는 이올코스가 테살리아와 그리스 전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제우스의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들은 대개 신들의 가호와 관심을 받으면서도 그 책임을 지고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합니다. 이러한 혈통은 가문의 영광뿐 아니라 종종 파멸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그리스 신화에서 신들의 혈통을 지닌 인간들이 신의 뜻과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 겪는 비극적 운명을 강조합니다. 2. 페레스 왕가와 영웅적 업적의 한계 제이슨의 아르고 원정대 이야기를 통해 이올코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적 모험의 출발점이 되지만, 이 모험은 순수한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이슨은 탐험의 성공 후에도 왕권을 장악하는 데 실패하고, 개인적으로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점은 고대 그리스에서 영웅적 업적의 의미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희생과 참담함을 포함하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페레스 가문은 영웅적인 업적과 권력을 지녔으나, 그로 인해 역설적으로 파멸을 겪는 인간사의 복잡함을 상징합니다. 3. 페레스 왕가와 여성의 상징성 알케스티스와 메데이아 페레스 가문 이야기에서는 여성 인물들이 중요한 상징성을 지닙니다. 알케스티스와 메데이아는 각각 자신이 속한 가문을 위해 희생하거나, 복수를 감행하는 인물로 묘사됩니다. 알케스티스 자신의 남편 아담헤토스를 위해 자발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녀의 희생은 사랑과 충성을 상징하며, 페라클레스의 개입으로 인해 죽음에서 되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알케스티스의 이야기는 순수한 헌신과 사랑의 힘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리스적 사유를 반영합니다. 메데이아 제이슨의 아내가 된 메데이아는 남편에게 배신당하자 급적인 복수로 응수합니다. 그녀는 자녀를 죽이고 제이슨의 새로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며, 제이슨과 이올코스 가문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습니다. 메데이아의 이야기는 사랑에서 비롯된 배신과 복수, 그리고 이로 인해 가문이 처참하게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 감정의 복잡성과 비극성을 상징합니다. 4. 신과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과 책임의 주제 페레스와 그의 후손들이 신들과 맺는 관계는 다면적입니다. 5. 아다메토스는 아폴론의 도움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이는 곧 가족의 희생을 요구하며, 제이슨 역시 헤라와 아테나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그의 운명을 온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5. 신과 인간 사이의 미묘한 균형과 인간이 신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희생을 암시합니다. 그리스 신화는 종종 신들의 개입이 축복처럼 보이지만, 그로 인해 인간이 지게 되는 책임과 짐을 강조하는데, 페레스 왕가의 이야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5. 페레스와 이울코스의 유산 후대 그리스 신화와 연극에 끼친 영향 페레스 가문의 이야기는 후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 연극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페레스 가문의 이야기는 후대 그리스 문학과 철학, 연극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에오리피데스와 소포클레스와 같은 비극 작가들은 아담헤토스와 알케스티스, 메데이아와 제이슨의 이야기를 자주 다루며, 인간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묘사했습니다. 그리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연극에서 비극적 갈등과 인간적 선택의 중요성을 탐구하는 중심 소재로 발전해 나갔으며, 이는 서양 문학과 철학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6. 그리스 사회와 종교적 의식에서의 상징성 페레스와 그의 후손 이야기는 그리스 사회에서 희생, 의식, 그리고 신의 가오에 대한 사상을 반영합니다. 특히 아담헤토스와 알케스티스의 이야기는 그리스 제의에서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 잡았으며, 종종 사랑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상징하는 예식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이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족과 사랑을 위한 희생이 신에게 얼마나 숭고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신화적 요소로 작용합니다. 페레스 가문의 이야기와 그들의 비극적 운명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선택, 그리고 이를 통해 얻는 교훈을 대표하는 그리스 신화의 중요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는 인간의 욕망과 한계, 신들의 가오와 그대가, 그리고 사랑과 배신에서 비롯되는 복잡한 감정을 탐구하는 다층적인 신화로 남아있습니다.